안녕하십니까 골드알로에 농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요 아침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알로에 베라와 사과 그리고 바나나로 알로에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로에와 바나나 사과 모두 일대일대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죠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부드럽면서도 식감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